우리 미니미에요. 참 머리 좋고 인내심도 뛰어난 미니미. 일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합니다만 그것도 잘 버텨내고 있어요. 미니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엄마 아빠는 그런데 미니미가 어젯밤에 과식을 했어요.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와가지고 어제 아내가 없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밥을 늦게 줬는데 글쎄 좀 과식을 제가 너무 밥을 많이 줬어요. 그래서 그냥 다 먹었는데 아침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쓰다듬었더니 막 으르렁거려요. 그러더니 저기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. 우리 이 케이지가 원래 아픈 애들 거기 격리시키려고 뭐 던지게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애들이 조금 쉬고 싶으면 여기 그냥 아주 일부러 들어가 일부러. 웃기지 않습니까? 아플 때 일도 들어간다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아늑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미니미도 지금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미니미가 자꾸 앞발을 핥는 거 봐서는 앞발이 조금 아픈가 생각도 좀 드네요. 오른쪽 앞발이 아 미니미 큰일 났다. 미니미가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미니미가 아프면 어떡해. 이따 한 번 밥을 주고 어떤지 한 번 봐야겠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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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